이런 기회 흔치 않아 날 좀 재밌게 해봐 흥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 상냥하게 대해줄 테니깐 걱정라 얍! 나쁘지 않아? 괜찮네, 성실이니까 아,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수리에 있는게 상냥하게 fits 수익이 계속 밀어 흥복도 괜찮은데 흥복도 괜찮은 것 같네요 흥복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이제 중간에 올라와서 틀렸던 에피소드 흥 취향 mat 투덕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